뭐야 끼리끼리끼리 이런 느낌하니까 우리끼리끼리끼리 통하게 되다니까 뭐야 끼리끼리끼리 이런 느낌하니까 렛츠 끼리끼리끼리 뭐 시간이 안 남았어 우리끼리끼리끼리 통하게 될 거니까 우리끼리끼리끼리 간직해 주길 바라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 같은 생각들 갈 거 아니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우리끼리끼리 미리미리 다가오래 Are you a little lady? 뭐야 끼리끼리끼리 오여 끼리끼리 끼리끼리 오여 끼리끼리끼리 오여 끼리끼리 끼리끼리 오여 끼리끼리끼리끼리 끼리끼리끼리 끼리끼리끼리 끼리끼리끼리끼리 멍도 feelsin' 미리끼리끼리끼리 오여 끼리끼리끼리 minimize freaking me 좀 더 알고 싶어 나머지 끼리끼리끼리 만나게 될 테니까 어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보여줘 너의 진심을 우리끼리끼리끼리 아는 신호를 보내 마치 트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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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 느낌처럼 그렇게 같은 느낌 같은 설레임 같은 말투 취향저격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우리끼리끼리 미리 미리 다가오래 i little lady 오영 girik стоит 오영 hirik nineteen 오영 G it g it g 오영 만 100%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인사 한마디 뭐 드릴거 있나요? 일단 오늘 이렇게 저희가 너무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. 그리고 앞으로 저희 더 열심히 하는 그레이시 될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. 그러면 둘 셋! 어 넷 둘 셋! 지금까지 그레이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 그레이시 친구들 진짜 에너지가 감사합니다.